준우 뭐예요? 나 낚시 잡아요. 낚시예요? 뭐 잡을 거예요? 이거. 이거가 뭐예요? 준우 물고기 잡았어요? 엄마 줘요? 고마워요. 오리 잡아봐요, 오리. 오리도 줄 거예요? 또 뭐 잡을 거예요? 오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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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뭐예요? 또 뭐 잡을 거예요? 문어. 엄마 문어 줄 거예요? 문어 먹으라고? 우리 문어 안 써요. 문어 먹을래요. 엄마 문어는 진짜 매워. 문어가 왜 매워? 문어 맛있는 건데? 또 뭐 잡을 거예요? 저 좀 잡을 거예요. 준우 뭐 잡을 거예요? 어 무서워. 그거 뭐야? 이거 뭐야? 다른 거 잡아? 어? 다른 거 잡아. 주로 마음대로 해. 다른 거 잡을 거예요? 네. 아. 아니 이거. 이게 뭐야? 이거 무섭게 생겼다. 아 주누야. 어. 눈이 무섭게 생겼는데? 그치? 그 뭐야? 공룡이야 뭐야 그거? 공룡이 아니야. 이건 해파리야. 이거는 해파리. 해파리야 그거? 이거 해파리야. 아 그래? 아닌데? 공룡인데? 주누 땡. 주누 땡. 엄마 땡. 주누 땡. 엄마 땡. 고맙습니다.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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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뭐. 이제 두 개만.